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공독회 이식강입니다 이식강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와 가주어 일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이게 없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했네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ing로 시작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뭐 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문장은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우표를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자 그럼 수집한다 그럼 누가 수집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for me of me가 이렇게 나오면 뭐요 투부정사 앞에 for me of me가 나오면 이렇게 늙은이가 로 해석한다고 내가 내가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우표를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이런식으로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끊어야 되겠죠 명사 대하인지 뭐 뭐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친절하다 그럼 먼저 도와준다 누가 도와준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쓰고 싶네 그녀가 그녀가 도와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친절하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 제가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의 설명 다 듣고 해봐도 되고 아니면 먼저 멈춰 세워놓고 해봐도 좋고 우선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제 설명을 몇 개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만드는 것은 쇼핑카트를 정말로 어렵다 누가 그 몫수들이 그 몫수들이 만드는 것은 쇼핑카트를 정말로 어렵다 자 5번 그 세상은 너무 커서 여러분 투투 용법 너무 몸모해서 몸모할 수 없다 이놉트에서 어떻게 하죠 이놉트 말해봐 이놉트 충분히 몸모하다 몸모할 정도로 세계는 너무 커서 여행할 수가 없다 within several days or 며칠한 누가 보통 사람들이 근데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상은 너무 커서 누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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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할 수 없다 투부 정사 앞에 나오는 4 플러스 목적격 늙은이대로 행성한다 7번 갑니다 그 돌은 충분히 가볍다 움직일 정도로 누가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때 투부 정사 앞에 나오는 4명사 5명사 그녀가 옮길 정도로 방 안으로 8번 갑니다 탐 2 탐 2죠 공부하는 것은 외국 언어를 끊어야 되겠죠 pp 입니다 사용되어진 많은 나라에서 날마다 힘들다 다시요 공부하는 것은 힘들다 야 누가 탐이 공부하는 것은 외국 언어를 사용되어지는 많은 나라에서 날마다 힘들다 자 9번으로 내려왔습니다 9번 자 연습하는 것은 영어를 누가 그 학생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 학생들이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은 그녀가 그녀가 투부 정사 한 번만 하는 것은 복습하는 것은 그 교과서를 is natural 당연하다 내추럴 당연한 자연스러움 끝났네 멈춰 서않고 연습하고 단어도 아 자 가주어 is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주어 is인데 책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집을 약간 다르게 수정을 했으니까요 자 봐봅시다 원래 투부 정사로 시작해서 뭔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일에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주어 거든요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서 이것 대신에 우리는 가주어 짧은 가짜 주어 is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걸 접어 이렇게 접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나머지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가주어 is을 썼다 이걸 그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it 형2라고 그랬잖아요 it 형2입니다 it 형2 it 형2 it 그리고 뒤에 형용사 그리고 투부 정사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일에요 자 일형2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이렇게 한단을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위험하다 걷는 것은 거리 위를 파메 누가? 그 예쁜 소녀가 예쁜 소녀가 어 너는 저녁에 걸어도 되겠다 자 2번 갑니다 잔인하다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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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주는 것은 그 불쌍한 퍼빅 강아지 3번으로 내려와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세워놓고 연습을 하던지 설명을 듣고 연습을 하던지 반드시 연습은 해야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다 그 목수가 만드는 것은 쇼핑카드 it 형2다 그랬죠 it 형2 이런식으로요 어렵다 공부하는 것은 외국 언어를 날마다 자 이건 가조어 형태가 아니죠 원래요 이렇게 투부 용사로 시작해서 멍마하는 것은 벌주는 것은 투파리시 벌주다죠 그 불쌍한 강아지를 잔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니가 니가 벌주는 것은 그 가난한 불쌍한 강아지를 어부미 내가 내가 만들지 않는 것은 소음을 인클레스 수업 중에 is polite 예의바르다 digi digi 나누는 것은 divide 나누다 라는 뜻이죠 그 apple 사과란 into half 반으로 with hands 손을 가지고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자 돌입니다 돌 명사 the ing입니다 ing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놓여있는 line 놓여있는 on the road 길 위에 투투 용법이잖아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다 누가 그 소년이 어디로 방 안으로 그만 갑니다 자 이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편집을 좀 해놨습니다 그 movie 그 영화는 창조되어진 이 동사 아니야 pp야 pp by the famous director 그 유명한 감독에 의하여 충분히 흥미롭다 볼 정도로 두 번 누가 그 소년들이 그 소년들이 여러분 단어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멈춰 세워놓고 반드시 연습을 해보고 답지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감사합니다